나쁘지않게 싸웠네 아퍼어 아 이상하게 굴러 이상하게 굴러 이상하게 굴러 컨트롤 이상해 외롭다 극한직업 예상합니다 어 구르면 방향이 안 바뀌어 그니까 아 기술쓸 때 또 이렇게 느리고다 개털리빌이다 개털리빌 동굴로가 동굴로 가고 동굴로가 동굴로 가고 수적자트 계속 맞네 아 내일 쏘였으면 여기서 훈소 오졌지 야 이 느린새끼야 이러면서 아 뭐야 아 맵 이렇게 생겨먹었네 봄이 또 준비가 됐다는데 나 여기까지인가 봐 안녕 사랑해 여러분 저 오늘 여기까지 방송할게요 사랑합니다 힐러가 쳐맞질 않네 어 힐러가 쳐맞질 않아 어? 해결제는 안 돼 아이 там 해결제는 안 돼 해결제는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싸워서 싸워서는 안 돼 언제 체력이 기가였냐 어 그러니까 나 진짜 답답해 지금 아 두 명 죽었었네 그러면 아 한 번 쇼부 안 돼 안 돼 졌을 거예요 쇼부 봤으면 죽었을 거야 베이모스 극한직업 아 그래? 고마워 아 추적다트 맞췄어 아아 울아버리겠다 언제 진화해 언제 어 시댁이 어느 땐데 지금 3G 쓰는 느낌이야 제발 야 그냥 여기서 간다 여기서 가 여기서 아 하하하하하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음판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하하하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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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거의 진짜 잘하지 못하면 정말 쓰레기 소리받는 저건데 힐링버스터로 쿨이 줄어든다고? 그거 얘기하는 거야? 다시 살아나는 거 시간이 줄어든단 얘긴가? 그냥 고인이야지? 나도 저거 해보고 진짜 쌍욕했는데 아 범위 힐? 아 뭔 말인지 알았네 근처에 있으면 힐받는다고? 루시그 같은 거? 어 얘네 이 게임식 파티인가? 야 얘네 파티 같아 느낌이 파티 같아 얘네 느낌 개 파티 같아 고맙지마 지금 이거 하나 끌고 루시그 루시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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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명 끌 한 명 끌려간다 얘들아 지도상에 맞서? 한 명 끌려갔어 어 이모씨 저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나쁘지 않아 정말 더 좋은게 전체 힐이면 솔직히 빡치거든요 저렇게 한 명 끌려가면 바로 힐이 안돼요 어 제일 많은 힐을 못 시켜주는데 제가 또 오래 걸린다고 저런 애가 똥을 싼다고 또 뭐 걸려가지고 막 그러기 바랍니다 어 똥 좀 많이 싸주길 바래 진짜 아 지금 이거 죽일 필요 없어 이거는 여기 안에 있지 않을까 없네 에이씨 이 자식들이 이 자식들이 나 일용할 양식이 되어라 어 안 먹어지는 줄 알았다 순간 아이짱 지나기엔 지금 가운데 동그란거 차는거 지나기엔 지금 가운데 동그란거 차는거 어 아 이 버프 안좋아요 어 위치 알려줘버렸네 밑으로 바로 내려갈까 어 꽤 차라리 나갈거 같다 이거 뭐지 버프 어 잠깐만 여기 너무 꼴인데 어 잠깐만 여기 너무 꼴이잖아 버프 뭔데 아 웹피 재생 어 개좋다 오케 좋아 오케 좋아 오케 좋아 좋아 자 의사하자 아 아 아 아 아 나 이때 손 조그만거 귀여워 저 사람 죽이는 손이에요 됐어 안으로 들어가자 야 지금 나 한번도 충돌 없이 레벨 2단계 된거야? 오케 좋아 이게 진짜 괴물할때 가장 처음에 힘든게 뭐냐면 언제 먹어야되는가 도대체 이게 솔직히 첫판을 이기기가 어려워 허전 만나지 않는 이상 맨 처음에 괴물할때 치면 사람이 그러면은 거의 도망만 다녀 그러다 또 먹다가 또 먹을때도 걸려요 어 이렇게 또 근처에 지금 오죠 막 애들 어 타이밍 잡는게 개힘들어 이게 진화가 금방금방 되려면은 아마 10번정도 엄마 찾아야되요 어 근데 저처럼 약간 게임실력이 떨어지면 한 20번정도 찾으실수 있어요 진짜 딱 두배 걸릴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몬스터 아 지금 뭐 헌터들은 우리 조졌다 이러고 있을꺼다 진짜로 너네 뭐하냐 왜 못잡냐 지금 다 이러고 있을꺼야 어 어 우리 이대로 가면 진다 막 다들 지금 이러고 있을꺼야 어 그래 아 여기 새있었네 괜찮아 쟤네들은 제 내 행동반경을 몰라서 어 지금 못따라오는게 아니라 내가 너무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빠르니까 괴물이 못따라오는거야 예측할수도 있거든 예측하는데도 움직임 너무 빠르니까 따라잡기 어려운거야 지금 뭐 새올리는건 사실 상관없어요 그렇게 어 여기는 좀 금방 그냥 탈출할게 불길해 불길해 이정도 되면 이제 앞지르는 애가 나올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충 길을 알기때문에 애들이 대충 길을 알기때문에 애들이 슬슬 이제 좀 먹어야겠다 아니다 한바퀴정도 빠르게 돌자 조금 더 방심하지 말고 하자 이제 어 스캐너 쓰지 언제 또 저기까지 갈거야 언제 또 저기까지 갔지 이럴거야 어 이렇게 그럴 수 밖에 없는게 내가 먹이를 안먹고 왔기때문에 엄청 빨라보일거야 쟤네들한테 쟤네들한테 게임 끝났다 얘들아 어 수고했어 근처에서 소리난다 총소리난다 일로가야겠다 아 아 지금 딱 아 지금 딱 상황 됐는데 3단계인데 아 아 딱 3단계였는데 아 어 지금 다른애들 나 못왔네 왔다 왔다 그니까 각을 봐 각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룩을 만들어줄 수 있겠는데 이거? 어 타이밍 딱 나온다 야 타이밍 이건 게임 끝났네 이거 그냥 어 게임 끝났어 어 이건 어 이거다 야 어 어 가자아 가자 즐거웠어요 가자 아 가자 즐거웠어요 어 오케이 일로가면 또 저기서 큰형님 또 맞을 수도 있어 쟤네들 재수없으면 좋아 좋아 즐거웠어요 어 즐거웠어 알려줘 위치 알려줘 저기서 지나가자 한 번만 더 쏘지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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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게임 수고하셨어요 완벽해요 만피 3단계 피 하나도 안 깎였어요 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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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고했어 약간 약간 내가 유리한 전장으로 가는게 낫겠는데 얘네들은 지금 오고 있나 개정기 지키는 빌인데 어 어 잠시만 총소리 들린다 아 개정기 쪽에 있나본데 아 저기 있네 저기를 하나 던지고 여기있어 여기있어 가보 아니야 쟤네 오 기다려 좀 기다려 괜히 가질 필요없구요 괜히 가질 필요없어요 저기로 가질 필요없어요 네 피가 안 달어 피가 어? 피가 전혀 달지를 않아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위치가 개같네 하지만 끝났어요 끝났어요 어? 끝났어요 어..좋아 어 이걸 걸고 오케이 어 수고해요 한마디 남았어 한마디 한마디 어디갔냐? 어 안녕 수고해요 아 깔끔했어요 어 마지막이 좀 오픈이어가지고 좀 거짓이하긴 했는데 어 풀체력으로 3단계 진아시안 인간 딱 지금 제 얼굴이 저렇게 생겼다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고르고 온 그 자체입니다 어 좋아요 고르고 온 그 자체였어요 아 아니야 아니야 다시 베이모스 안됩니다 여러분 어 베이모스는 글쎄 무료로 준다 그러면 할만한데 내가 이 게임 무료로 안사가지고 어 아 만약에 있잖아 어 무료 이제 몬스터가 베이모스 시즌되면 개잼있겠다 게임 음 만나는 몬스터들마다 베이모스일거 아냐 크라켄 어 어 다른 애가 몬스터 됐네 에이즈는 많이 했어 추천 한 번씩 누릅시다 어 다시 헌터는 계속 했어 얘들아 이때까지 헌터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괴물합니다 오늘은 괴물 아 배고파했다 뭐 먹지 어저께 너비아니에다가 오뎅탕에다가 밥 먹었는데 개 행복이었어 어저께 근데 진짜 피곤했나봐 잠을 자는데 누워서 잠을 자는데 졸다가 깼어요 그니까 그거 알아? 잠을 자는데 발자국이 이렇게 내가 졸다가 깨는 것처럼 계속 내가 그렇게 깨는 거야 아니 누웠는데 왜 편안히 지금 잘 수 있는데 왜 나한테 내가 이렇게 잠을 못잘까? 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뭔가 이상한 거야 내가 움직이는 캐릭터 있는 애들은 좀 스킵할게 어 괜찮긴 한데 쟤네들은 게임을 2년 전에 산 애들이어가지고 2년이 뭐야 3년? 그 정도 전에 2년 전에 산 애들? 산 애들이어가지고 그냥 이볼부 충이어서 안 돼요 특전 저거여가지고 불면증? 아 약간 수면 장애 같기도 하고 자는데 내가 자꾸 발자국을 일으키는데 머리가 막 들려 진짜 머리가 막 아 왜 그러지? 아 편안하게 자면 되는데 이제 안심해 안심해 맘무나도 잘 수 있으면 내가 막 마음속을 이러면서 내가 왜 자는데 왜 이럴까 격련 어 약간 그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면 격련이 일어나더라고 아 진짜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줘 이걸 일단 내가 즐겨야지 인생을 마모님은 60프레임 방송 테스트 안 해보세요 지금 60프레임 됐나요? 아프리카? 아 그래요? 다음에 한번 할게요 아 나 몰랐어요 드디어 아프리카 생겨난지 얼마 됐지 지금 한 10년 정도 됐을 텐데 드디어 60프레임 드디어 아프지마요 아이 뭐 괜찮습니다 사람이야 조금씩 아픈 거죠 제가 알기론 BJ와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안 아픈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처에 다 몸이 안좋아 사람들이 몸이 안좋구만 비만 다 일해요 전부 다 우리 클럽원들 만날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만날 때마다 살이 더 쪄 만날 때마다 다 살이 쪄있어 형 동생이 다 없어 다 살쪄 약간 렛걸렸다 요새 노둘리님이 그렇게 살이 많이 오르고 있다 합니다 아니야 새벽작업이 많아가지고 다들 밥심으로 버텨서 솔직히 뭐 EBS 가서 그런게 많이 나오는데 방송같은거 촬영하고 이러면은 인터뷰하는데 촬영팀이나 편집팀이 있어요 그런 팀본들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진짜 마른 사람이 없어 그게 왜 그러냐면 편집은 10시에 자는게 아니에요 뭐 군대처럼 밤 10시 됐으니까 전우야 수고했다 자자 뭐 이런게 아닙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새벽이 무조건 와요 편집일은 무조건 와 새벽일이 무조건 새벽일이 오는 저기 때문에 플레이어 이렇게 검색이 안되지 어 운동 무조건 자주해야돼 그래서 요새 좀 유튜브 유튜버로 전향한 BJ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BJ를 하잖아 그러면은 낮에 방송을 해야되거든 솔직히 저녁에 뭐 방송키면 이제 유명 BJ분들이 많이 빼가기 때문에 낮에 하는데 우리 클럽원들도 대부분 그런 이유 때문에 낮에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침에 자니까 낮에 못 일어나는거에요 뭐 2,3시 이렇게 못 일어나고 뭐 많이 잘 때는 4,5시 일어나요 우리 오늘 국장님이 4시에 일어났거든요 8시 반에 잤대요 오전 8시 반에 편집하다가 그 정도면은 이게 유튜버만 하던지 그럴까? 이런 생각 딱 들어 사람이 그래서 아예 유튜브 일만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진호가 좀 그렇고 이제 노둘리님이 좀 그렇고 다들 이제 좀 그렇게 전향하는 부분으로 가고있어요 사실 오히려 시청자 많은 방송은 괴로운거야 그런 방송은 방송까지 열심히 해야돼서 천양이 글쎄다 천양이는 일단 군대를 빨리 갔다오면 좋아요 움직이는 애가 2명이나 있네요 그냥 합시다 그냥 게임 안 잡히니까 군대를 가기 전까지는 사람이 뭔가 정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군대를 갔다오면 흘러간다는 걸 느껴요 세월이 그래서